기아차는 8월 4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 HTTP WWW 기업 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총 30명의 더 뉴스포티지알 블로그마스터 시승단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사진, 패션, 육아, 여행 등의 관심을 가지고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 블로거이며 당첨자는 8월 7일 기아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승단은 10명씩 3팀으로 나뉘어 일주일씩 더 뉴스포티지알을 시승하게 되며 이들은 팀별로 각각 기술 및 상품성, 사진 및 여행, 일상체험 3가지 테마에 따라 시승 미션을 수행해 개인 블로그 및 커뮤니티에 관계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